러브 러이프 패션 러브 러이프 패션 러브 하이!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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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이 돌아왔네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이에요 오늘 입은 옷 설명해 드릴게요 치마 다 투피스 샤넥이에요 이 안에 셔츠는 랑방꺼구요 여기까지 끌러도 안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포트 리포트 목걸이 쳤어요 깔끔스럽게 공방 컬렉션인데 작년에 그만두고 구매를 했다가 한 번도 밖에 입고 나간 적이 없어요 뒷평도 또 이런 식으로 보여요? 이렇게 입고 나갈 데가 없네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샤넬 했고 화장은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브라운 색깔 꼬리를 막 11,10분으로 올리고 눈썹 붙였고요 입술 색깔은 휴! 했습니다 첫 언박싱이에요 하하하 오프 화이트랑 아모레퍼시픽이랑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선물 보내주겠다고 어제 주소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날라왔어요 오프 화이트에서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랑 콜라보레이션한 제품 협찬받은 거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려고 준비했어요 같이 함께 뜯어봐요 하하하 아모레퍼시픽 오프 화이트 프로텍션 박스래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파우치가 너무 계세요 계세요 누구야 이렇게 뭐가 날라왔어요 이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여기 써있네요 especially for your skin 버즈 그래서 온세미로 이렇게 뒤에 한국 글씨 써있고요 거울인 거 같은데 약간 퍼즐 같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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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 어 마스크네요 It's so good 어머 원단 마스크가 이렇게 있네요 뒤에는 오프라고 써있죠 그래서 오프 오프 화이트 그래서 이렇게 원단으로 된 이 마스크 포함이고요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마스크 이래요 마스크 거린가봐요 오프 화이트 특유의 띠 있잖아요 오프 화이트 오프 이런 식으로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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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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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반죽 이런 식으로 항의 Pan supplement Kore 선 화장품이 들어있어야 되게 간지가 될 것 같은 느낌?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여행 갔을 때 그 호텔에 화장실에 착 펼쳐져 있으면 더 간지일 것 같은 느낌? 이제 열어서 다음 타자 보여드릴게요. 딱 뜯었더니 쿠션, 립밤 쿠션부터 이렇게 오프 화이트 아모레퍼시픽 선쿠션 SPF 42 짠 이런식으로 쿠션 어때?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립밤 그래서 이렇게 립밤 약간 캔디바 컬러네요 컬러가 캔디바 그죠? 이거는 오프 화이트 시트 마스크가 이렇게 팩 5개 Do you like it? 이거는 화장솜이에요 그래서 오늘 받은 거는 이렇게 끝 이 가방 받았습니다 여러분 짠짠 리뷰 끝 도움말 그 다음에 확인하소서 한번 열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